네, 여러분 저희 이제 적고 연습하러 왔는데요. 제가 봤을 때 딱 이렇게 반 나눠서 셋 셋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고 너무 안 된다 싶으면 좀 수정하고 나오자, 우리. 우리 좀 쉬자. 어디 가? 파이팅! 파이팅! 오우! 그게 진짜 딱 봐도 축구 잘하시게 생겨졌어 유아 저한테 핸디캡 뭐 이런 거 없어요? 선과 3개이면 3점은 1점 내고 2개는 11점만 내고 오케이 잘하시나 봐 어떻게 해? 잠깐만 진짜 잘하시는 거 아니야? 뭐 작전이 세워지고 있는데?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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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화이팅! 할 수 있다! 자 해설을 맡은 최태양 고고고! 자 오늘 경기 일단 서브 갑니다 서브 갑니다 1대 0입니다 1대 0입니다 받기 어렵게 줘 자 지금 피어나모니 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아니야 종사 너 바꿔요 나랑 바꿔요 갑니다 갑니다 아 작전을 바꿨어요 지금 자 공 세면 날라 사요 자 종사 좋아요 건들지 마 건들지 마 내가 괜찮게 그만 자리 좀 해 아이고 형 그래도 그냥 종선이 하나 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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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피어나모니 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지금 내 거다 내 거다 슛 봤습니다 좋았어요 아웃샷 오케이 무서워 인타가 너가 무서우면 어떡하니 알겠습니다 슛 어? 손 들고 좋았고요 좋았습니다 천천히 아 나이스 뭐야 하이파이브 뭐야 공점까지 따라 잡았어요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감독님 팀 서로 싸우지 마세요 좋습니다 자 당 한 번도 랠리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거 그냥 누가 서브 잘 넣었냐잖아 서브 들어갔습니다 나이스 이거 헤딩으로 받아야지 온다 이거 무서워 무서워 어 무서워 아이고 뭐야 피어나모니 팀 역전했습니다 지금 나이스 좋아요 조카소 몸 풀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갑니다 서브 허모니 팀 서브 갑니다 슛 아니요 아홍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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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 여러분들께요 짧아요 인타가 아니 종섭아 천천히 넘겨 어 종섭이 긴장했어요 어 아 종섭이 종섭이 13 대 13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 높아 13 대 13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 높아요 좋아요 오케이 좋았어 헤딩 올라왔고 아 손을 없앨까요 네 13 대 13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13 13이요 지금 듀스 있고 13 대 13 어 아 듀스 있게? 오케이 삐익 끝이 안나올텐데 슛 자 나이스 서브 서브 좋네 저학시가 서브 아주 깔끔하게 나이스 합시다 좋아요 좋아요 아 인타익 씨 서브 아주 깔끔하고 짭짤하네요 아주 좋네요 자 갑니다 삐익 슈퍼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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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서브 좋았고 아 오케이 아 인타익 씨 서브 아주 좋습니다 살짝 감아차기 나이스 잘 가져왔어요 넘어왔습니다 아 아쉽네요 아쉽네요 자 얄미워 너가 서브해 자 종섭이가 서브합니다 자 종섭 서브해봅니다 자 다 바꿔 다 바꿔 종섭 서브 너 그 기술 쓸 거야 설마? 독수리 슈 그렇 꼬레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너무 잘 맞췄는데 온다 아니 하지마 하지마 나이스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종섭 씨 판단을 잘 하셔야 되어야 알지 나 차고 싶었는데 못 찼어 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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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슛 나이스 서브 나갔어 종섭이 나이스 괜찮아 넘겨 오 랠리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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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좋아요 인타 그냥 넘겨 천천히 나이스 오 오 드디어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나이스 오 오 드디어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나이스 좋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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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하모니 팀은 3점만 더 매기면 이깁니다 어떡해요 무슨 뭐예요 슛 슛 아이고 슛 나이스 괜찮아요 아 아이고 슛 유삭 아웃 아니야 아웃인다 알았어 이니였어 이니였어 오 오 오 아웃 나이스 감사합니다 2점 남았어 2점 서브 나이스 서브 아아 이검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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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 지금 PD님이 화나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지금 표정이 굳었어요 지금 야 망탄하긴 하면 돼 이제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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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훈 선수 나이스 서브 이니입니다 아 아웃사 이니였어 이니였어 오 오 오 오 오 오 나이스 봐봐 봐봐 해 종서봐 뭘 해 나이스 잘했어 너한테 오면 얼마나 해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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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렸나봐요 이거 어 진짜 무서워요 지금 제가 무서워요 힌타! 반달아! 천천히! 살짝 헤딩! 오! 넘겨! 그렇죠! 공격! 최주영 선수의 강력한 공격이 막혔습니다 여기서 매치 포인트야 여기서 매치! 썸으로 끝내버리자 썸으로 갑시다! 썸으로 끝내버려! 자 하나 둘 셋 파이팅! 슛 들어갔습니다 나이스! 오케이! 고맙고요 천천히 오! 공격 세요! 천천히! 살짝! 살짝! 제자리! 제자리! 오케이! 정서 씨 살짝 페이크 선착! 뭐야? 3. 로우 찰pla! 형 could you reopen 나 저 bombard! 전화!! 2. 로우 응 빰 Sarah Jones sandy 아주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꽃pool 다 jurisd Lyme 하겠습니다. 내가 1번으로 받을게. 그래? 하나 둘 셋 화이팅! 파이팅! 하나 둘 셋 화이팅! 좋습니다. 자 하모니 팀과 제작진 팀의 두 번째 경기! 제작진 팀의 서브로 시작합니다. 준비 시작! 오 좋은 서브였고요. 저희 패딩으로 봤고요. 아웃시네요? 네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두 번째 서브. 오 나이스! 나이스! 하쿠스 타! 넘겨 넘겨! 아니 아니 뭐해! 아 뭐 하나요? 아 뭐 하나요? 뭐 하나요? 자 갑니다. 나이스 서브. 아 최대한 선수. 자 지금 흐름이 살짝 제작진 팀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. 아니에요 무! 아 그럼 무분별하면 기박 안 돼요. 자 서브 들어갑니다. 어? 인공! 자 태호의 서브. 오 저 왔고요. 안정적인 랠리. 인공 나이스! 잘 받아냈고요. 아이고 뭐하나요? 서브가 굉장히 좋습니다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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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아니. 아 윤기호 선수의 심각한 실책. 서브. 굉장히 게임만 족구고 랠리가 안 되는데. 아! 넘겨! 넘겨야죠. 이야. 이게 뭔가요. 윤기호 선수 선글라스 껴서 공이 잘 안 보이나요? 선글라스 벗으셔야겠는데요. 뛰어 뛰어 뛰어! 나이스! 아쉽니다. 자 현재 10대 1. 랠리가 처음에 실행되셨는 족구. 자 10대 1. 마이 마이 마이. 좋습니다. 아 첫 번째 랠리. 자 첫 번째로. 득점을 하네요. 좋습니다. 오 득점 시작하는 하모니 팀입니다. 아 이제부터 잘하면 돼. 이제부터 잘하면 돼. 삐. 2밤. 마이 마이 마이. 굉장히 좋습니다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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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나이스 나이스. 2입니다. 오!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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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들어갔습니다. 뛰어 뛰어 뛰어. 넘기니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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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네. 제대로 인했고요. 뛰어 뛰어 뛰어. 오! 아. 아. 아 슈퍼 플레이. 괜찮아요 괜찮아요.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. 매치 포인트입니다. 자. 하모니 팀. 플레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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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 서브 들어갑니다. 태용 선수 잘 받았고요. 쏠! 뛰어 타! 오! 아! 이렇게 지금 내가 싸는 점수입니다. 경기 종료! 나이스! 13 대 2라는 처참한 점수로. 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책임이 너무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진 두 번째 팀에게 있지 않나. 뭔 말 다는 소리예요. 들고요. 기호 형의 처참한 실력이. 그건 그랬어. 네. 좀 놀라웠다. 여러분. 남타. 너 나와봐. 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박수. 아주 멋있었어요. 어땠어요 지웅 씨? 재밌었어요. 태호 씨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. 임택 씨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. 자 먹으러 가자. 가자. 와 박수. 네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타임을 갖도록 할 건데요. 그러면 먹을까요? 네. 시작할까요? 좋아요. 자 여기 밥. 자 흰밥. 자 여기 젓가락. 젓가락. 고치는 저희가 먹겠습니다. 아 네. 네.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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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 주세요. 이거 왜 뭐 하는 거야? 물은 물은. 물 끓이는. 물이 너무 세니까. 어묵탕? 어? 어묵탕인데? 어 저 새들이 먹으러 오네. 진짜? 안 돼. 오지 마요. 야 야 야. 진짜 오는 거 아니야? 뭐 한우 먹으러 샥 터뜨려. 일단 먹어야지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 맛있어. 진짜? 이거 집이 아주 좋은데? 그러니까 뭐야? 야 내가 구워서 그래. 아 이거 좀 좋은가 봐 그럼. 내가 구워서 그런 거라고. 근데 내가 구운 고기 먹어서 맛없다고 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 없어. 너가. 너가 마음이 아플까 봐 안 말했어. 넌 이제 내. 야 그래 누가 한 번 야물딱지게 한 번 뽑아봐라. 태호가. 노래 하나 뽑을까? 한 번 분위기 띄워봐봐. 제가 또 한 곡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 질러. 자 한 번 두 손을 머리 위로 한 번 올려볼까요? 가봅시다 음악 주세요. 라면을 위해. 라면을 위해. 어머어머어머어머. 어머어머어머. 박수. 아니 그 박수 말고. 박자를 맡아서. 잠깐 배우지. 박수. 본동에 소문났던 전독구독이. 막내 아들 창작하던 날. 막내 아들 창작하던 날. HAY! 죄송해요 딴 거 안 돼. 너무 참고가 느려. 아니. 얘니까 이. 아아아아. 이거는 같이 놀아줘야 돼요. 파티록 앤튬 갈게요. 파티록 앤튬. 근데 이거는 다 일어나야 돼 틀어주세요! 태어나면 콜라보레이션! 렛츠고! 오! DJ다! Get up! I rock! Get up! 음악 더 켜주세요 아 왔습니다! 왕은연에 최태호가 왔습니다! 아 왕은연에 오케이 어 뭐야 야! 여기 조명 좀 껐다 켜주세요 렛츠고! 프리스타일? 프리스타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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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스타일? 렛츠고! 오오오! 뻔한 적불 말고 뻔한 적불 말고 좀 색다른 적불 свой passo 아니야 레츠고 어 브라스토리도 뒤로 가는 거 봐 쏘는 네가 이제 들어가야 되지 나오자마자 이 차이 나오자마자 지금 어디 있어요? 감사합니다 렛츠고스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분위기 띄웠으니까 저 분위기 잔잔한걸로 이제 karena 렛츠고스 진심 렛츠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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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아 여러분 불멍 좋아하세요? 좋아하죠 저 불멍 되게 좋아요 근데 불멍 있으면 얘들아 우리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알아? 불 색깔 변하게 하는 거? 캔바이간 너무 내가 넣을래 그냥 넣기면 하면 돼? 넣기만 해도 넣기만 하면 돼 화현! 오 된다 된다 와우 대박 와우 마법이야 그러니까 오늘 포가한 게 그냥 뭐 다음 빨리 또 아쉽다 아쉽다 그러면 찜통 언제 받아요? 다음 시즌 다음 시즌 어땠어요 다들? 음 일단 진짜 오랜만에 뭔가 다 같이 놀러오는데 정섬이 발목만 좀 춥겠다 그러니까 접어가지고 어땠어요 다들? 네 하여튼 오랜만에 여섯 명이서 다 같이 놀러온 느낌이라 좋았고 사실 요즘에 바쁘잖아요? 준비할 게 많아서 그렇죠 근데 간만에 좀 뭔가 제대로 쉬는 느낌이 났어요? 그러면 10점 만점 몇 점 드릴 것 같아요 10점 드리겠습니다 하여우 씨는요? 이 불멍이 참 좋은 거라고 느꼈어요 살짝 나른한 느낌 족구도 재밌었어요 족구 재밌긴 했어요 지웅 씨는 어땠어요? 오늘 고생 많이 했던 지웅 씨 아 좋았어요 밥 많이 못 먹어서 삐지진 않았어요 아니 좋았는데 거기 구하면서 제가 알아서 잘 집어먹어요 아 잘했어요 소울 씨는요? 소울 씨는요? 저도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? 상품 받을 수 있는 거 아 첫 번째? 맨 처음에 했던 거 음 받는 거만 좋아하네 아니요 더울 때가 어우 많이 컸어요 아 맞아 아 더울 때 너무 웃기긴 해요 인텍 씨 어땠어요? 저는 족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인텍이가 그렇게 축구하고 싶다 공 가지고 그러고 싶다 했는데 이제는 좀 따로 축구 동호회 같은 걸 좀 알아볼까 봐 감독님도 족구 따로 안 하세요? 감독님 따로 놀려서 다 눈 피하고 계시네 네 네 네 확실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말한 것처럼 사실 되게 바쁜 와중에 이렇게 촬영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다 같이 6명끼리 뭔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잖아요 뭐 재미있는 액티비티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서 뭔가 촬영 같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재미있는 하루였어요 박수 그럼 빨리 좀 퇴근할까요? 저 이제 이 이 이 이 말 동기냄새 이제 더 이상 맞출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살짝 익숙해졌어 아 퇴근할까요 여러분? 그럼 우리 구호 외치고 다음에 또 만나요 할까요? 네 오케이 5 6 7 8 하하하하 모니 어벤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보시겠어요 렛츠고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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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두 명이 참 멈췄어요 그때 나왔어야지 멈쎄요 포토콘 네 계속 멈쎄요